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몸에 좋은 보기 이게 부츠 입니다 부츠 하고요 이 안쪽에 에 있는게 삼부츠 입니다 여기 삼부츠 하고 그리고 와송양 와송 여기에 큰 놈을 하나 자르구요 새끼들은 그냥 놔뒀습니다 또 이게 자라서 큽니다 이게 일년동안 먹으려면 365개가 돼야 되는데 텃밭이 아직 넓지 않아 가지고 365개를 심을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잘라 먹고 예 또 다른거 사라 또 먹을 동안 아 여기에 있는 격가지들이 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얼음을 많이 줘서 빨리빨리 자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지금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삼부츠하고 삼마늘 아 삼부츠하고 부츠하고 그리고 와송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부츠하고 일반 부츠하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씨가 맺히고 있는데요 씨가 있는 그대로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부츠씨는 남성한테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와송을 한뿌리 잘라 놓았는데요 자 이걸 다 놓으면 많습니다 지금 물에 닦아 놓은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잤네요 하나씩 하나씩 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에 다 못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서 먹을 양만큼 야 이거 딸 때 잘 보아야 됩니다 여기 벌레들이 이 잎에다가 알을 까놓더라구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마디마디에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칩니다 이 와송이 아직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요 새끼를 많이 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사이사이 여기 하나 부러졌네요 이런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게 전부 새끼입니다 새끼들을 아주 많이 칩니다 자 이정도면 충분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갔구요 냉장고에 뭐 줄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 줄 수가 없구요 없어서 제가 여기 참외를 요즘 집사람이 깎아와서 넣어 주는데요 오늘은 참외가 없으니까 포도 알갱이 몇개 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 농사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 알갱이 맛이 시큼해서 먹기 좋으라고 식감이 좋으라고 포도 알갱이 몇개를 넣었습니다 자 믹서기 여기 위에 칼락입니다 자 이거를 꽂아서 꽂고 나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기를 꽂았습니다 왜 안 돌아가지? 전기가 빠졌나? 이게 날이 안차게 안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날은 자 밑에는 가라지는데요 위에는 아직 안가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것 같아요 자 잘 안가라지네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되는데 꽉 낑겨서 내려가서 해야됩니다 자 안에 물기가 너무 없어갖구요 안가라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부었구요 줄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조금 부어서 소금을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너무 싱거울것 같고 그리고 풀래가 날것 같아서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조금 부어 보니까 잘 달아주죠 소금을 좀 넣었구요 소금을 좀 넣었구요 줄수가 없어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달아주네요 소금을 조금 넣었구요 조금동을 넣었구요 물을 조금 부어 보니까 가라진 게 이렇게 있어 아 여기 물이 흐르고 있네 어떻게 세는거 같네요 중단입니다 다 갈아졌는데요 한가지 한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능은 인터넷 같은데 잘 나와 있으니까 암에 일단 좋구요 부추는 맛이 마늘맛이 조금 나기도 하구요 조금 아린맛이 있기도 합니다 연한 아린맛 그리고 삼부추는요 다시마나 이런 진액같이 코같은 진액이 많이 있구요 이 와송은 그냥 맛이 약간 심심한 맛이 납니다 약간 심심... 새콤한 맛 그런 맛이 나구요 이렇게 하나 뜯어서 먹었을때 시콤한 자두맛이 난다고나 할까 약간의 신맛이 납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씨가 깨져가지고요 있는데 부추 맛이 조금 강한것 같습니다 삼부추하고 일반 부추하고 같이 넣었는데 한 일대일정도 들어갔는데 부추 맛이 조금 강한것 같으구요 풀내가 좀 강하게 날줄 알았는데 그렇게 식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시 집사람이 해주는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집사람이 아직 안일어나갔구요 제가 직접 건강을 챙기려고 만들어 먹었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해주는게 주스도 어디 찾아서 넣고 이래서 해주면 맛이 좋은데 요거는 조금 거북한 그런 맛이 조금 있긴 한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몸이 막 건강해질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고 요거 남은거 마저 먹도록 하구요 오늘은 와송 산부추 일반 부추 이렇게 섞어서 믹스를 해갖고 마시는걸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